진실? 네 또다시 밥이 찾아줍니다 고개를 유명 관광지가 이리 오너라 아무튼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의 조언을 받아서 SNS에 올릴 셀카를 촬영했는데요 이따 더쇼가 끝날 후에 확인해주세요 잘생겼다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대기실에서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여기는 바로 SBS 프리즘타워입니다 제가 더쇼 MC가 되어서 부담도 되지만 살짝 끈끈해지긴 했어요 요새 근데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나? 기계로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나? 음악 두 때요 들었다 들었어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다 아잉 포동포동한 내 배짱 이제부터 네 거야 지니 이번엔 이 경북으로 이 경북으로 이 경북으로 이런 경북으로 욕실을 그것은 맛없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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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인터뷰 저희 첫 식사인데 바로 제가 좋아하는 간장 보쌈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분들이 또 먹는 모습 좋아하시니까 영훈이는 너무 맛있어요 하나하네요 예측니시라고 알코덱 알코덱 파이팅 로맨